학원을 걸어가거나 운전해서 학원에 도착하면 저녁 수업이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좀 미리 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가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럼 7시 수업이면 한 5시 반 정도 도착해요. 그럼 뭐 바르다 김선생에서 김밥을 먹거나 아니면 우동, 모밀 이런 거 여름이니까 시원한 거 먹거나 이렇게 해요. 먹고 교무실에 앉아 있어요. 마음을 차분히 하면서 딱 앉아 있어요. 이러면서 수업을 들어가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면 인터넷 뉴스로 야구 뉴스도 좀 보고 그다음에 메가스타대에 Q&A 게시판 올린 거, 글 올린 거 보면 저도 위트 있게 답글도 달고 이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똑똑 소리가 나면서 교무실 문이 살짝 열리면서 우리 학원 관계자분이 들어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싶어하는 학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왔는데 시간 괜찮으시면 상담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이렇게 들어오세요. 어머님들하고 가끔 아버님들하고 들어오시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들은 이렇게 선생님하고 만나뵙는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차분한 모습으로 들어오세요. 그런데 애는 건방지게 들어와. 이렇게 표정이 네가 킹콩이야? 나는 누구나. 이런 식이죠.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들어와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 학원가에서 업법 특강을 많이 하잖아요. 업법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업법 책 한 권 사면 이만큼 두꺼운데. 업법이 한 문제밖에 안 나와.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거 업법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애가 감으로 문제를 풀어요. 감. 지가 뭐 당해요? 필이 딱 와? 사실 오긴 오죠. 이렇게 딱 보면 이상한데 이거. 촉으로 문제 풀어요. 그렇게 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촉으로 풀면 열 문제 중에서 또 일곱 문제, 여덟 문제는 맞춰요. 그렇죠? 그런데 두세 문제는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일곱, 여덟 문제 밖에 다 맞춰야 되거든. 어쨌든 그 촉으로 푸는 건 안 되잖아요. 수능 업법 문제를 본 순간 킹콩 머릿속에는 이런 과정이 흘러. 니네도 이랬으면 좋겠다. 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애한테 백날 야 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인마 이게 이렇게 풀어야 돼 인마 이렇게 말해봐야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전체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보통의 영어를 전공했고 영어를 강의를 하는 업무로 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어떤 문제를 딱 보면 이게 어떻게 생각이 쥬쥬쥬쥬쥬쥬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니네도 이랬으면 좋겠다. 알겠죠? 니네도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TCC를 통해서 여러분 업법의 공부방법의 앞으로의 갈 길을 여러분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 문제가 2018년도 대수능 28번 문제입니다. 업법 문제입니다. 선택지가 이제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 4, 5번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딱 아직 안 풀어 보셨으면 잠깐 포즈 버튼을 누르고 짠 킹콩 멈췄죠?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몇 번이나 잠깐 생각해 보세요. 무당처럼 감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신내림 받은 거야? 그거 아니죠? 알았죠? 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킹콩의 머릿속에 어떤 게 흐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근데 2번을 어떻게 이제 하는 거냐면요. 잘 보세요. 우선 이걸 좀 해석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업법이라는 건요. 법이에요. 법. 법. 이게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요. 법이라는 거에 여러분이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법. 해볼게요. 2번을 이렇게 딱 봤는데요. 여러분. 해석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요. 왓을 딱 보는 순간에 이 문장은 무조건 틀렸구나. 이거 2번이 답이구나. 라고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요. 왓은요. 여섯 개의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문장의 해석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얘는 법으로 여섯 개의 관계대명사 중에 하나라고요. 여섯 개의 관계대명사 오케이?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의 머리 속에 관계대명사 여섯 개였어? 열여섯 개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 여섯 개입니다. 적어볼게요. 관계대명사 여섯 개는 뭐가 있냐면 왓, 대, 위치, 후, 후즈, 홈, 이렇게 여섯 개예요. 관계부사하고 접속사하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관계부사랑 접속사 머릿속에서 비우시고요. 이걸 딱 보는 순간에 킹콩의 머릿속에는 뭐가 흐르냐면요. 왓, 관계대명사 여섯 개 중에 하나네? 그러니까 우선 생각이 난다고요. 1번 그리와서 두 번째는요. 관계대명사라면 앞이 아니라 뒤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왓을 보고 관계대명사로 생각하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주어나 목적어 같은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해석하고는 별 상관없이. 그런데 이게 보면은요. is really having 이라는 동사를 제거하면요. 제외하고 그 앞에 주어도 있고요. 해부담에 목적어도 있고 명사가 빠지질 않았어. 해석하고는 상관없이. 그럼 이제 이런 문제를 보면 선생님들은 정답 2번이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법의 부적절함이 있다는 겁니다. 왓을 써놓고 정답 2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하고는 좀 다른 영어를 전공한 영어를 강의하는 사람들 이 머릿속에 흐르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됐나요? 그러니까 이 어법이라는 건요. 이걸 이제 좀 거창하고 어렵게 말하면요. 우선 출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제를 만약에 쓴다고 하잖아요. 저런 이 어법 문제에 대한 해설을 교제를 쓴다고 한다면 우선 저게 출제 근거가 관계대명사 파트구나. 두 번째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뒤가 불완전해야 된다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해가 틀렸다. 출제 근거와 마치 해설을 적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으로 풀지 말고 이해가 됐어요? 그럼 한 문제 갖고는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딱 보면요. 자 여기 딱 보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킹콩이 지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깨끗하게 판서를 해서 여러분들을 보여주려고 애완동물 있네요. 저도 애완동물 되게 좋아하는데 골드리트리버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자 생각을 해봐요. 짠 정답이 3번입니다. 3번에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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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잘 봐요. 더 플러스 0은요 0피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 다음에 더 리치는요. 리치피플.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이거 내신 영어잖아요. 내신 영어. 이거 내신 영어 나온 거예요. 더 에이지드니까요. 나이 먹은 사람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즈가 아니라 워여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죠. 여기서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왓 때문에 뭐 이게 어떻다 이렇게 하면요. 출제 근거를 잘못 본 거예요. 이거는 수의 일치 파트 문제입니다. 수의 일치 파트. 수의 일치 알죠. 저걸 관계대명사로 봤다면요. 저거 왓 때문에 왓 때문에 이상한데 왓 때문에 이상한데 그거는요. 감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왓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 워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돼요.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삐 안 되는 거예요. 출제 근거를 알아야 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들은요. 문제를 딱 보고 출제가 어서 됐네. 그리고 내신에서 내가 이렇게 가르쳤는 거예요. 수능에서 이번에 내신 문제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복수다. 수의 일치. 그게 왜 정답인지 이 과정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법 문제는요. 업법을 여러분 공부를 할 때는요. 업법 강의를 듣는다고 하면요. 강의 꼭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여기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업법은 꼭 강의를 들어라입니다. 주로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어. 이건 광고가 되니까 아마 회사에서 이 부분을 잘랐을 수도 있어요. 애니웨이 어쨌든. 업법은 무조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의를 듣기 전에 반드시 업법은요.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 중요해요. 예습이. 다시요. 업법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강의를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습이 중요해요. 예습. 예습이 중요해요. 왜냐면요.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구나. 하면서 선생님들의 강의가 그냥 복습이 되니까 따로 복습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가 반드시 예습을 해야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깨달음을 얻어야 돼. 알았죠. 그리고 문제풀이법이 좀 느끼겠지만요. 이 업법에서 반드시 독해를 해야 업법 문제가 풀리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문제처럼 또는 지금 이 문제처럼 형태만 봐도 문제가 풀리는 게 있어요. 업법 문제는요. 이런 거로 풀리는 것도 있고요. 이런 걸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아 오케이 저렇구나 하고 이해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요. 오케이 예습을 해야 되는 건데 문제 풀기 전에 미리 그 문제 옆에다가 요로니까 요거고 요로니까 저거 요렇게 적었다라는 자신의 커멘트를 반드시 달아 놓으세요. 문제를 풀 때 커멘트를 반드시 달고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어 아 이게 잘못된 잘못된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명사 수혜일치에서 문제 나왔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볼까요? 자 세 번째 이게 이렇게 워즈가 아니라 워어였다는 거죠. 세 번째 문장 합시다. 보면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도 어 이게 칠판 지우고 있죠? 또 킹콩이 열심히 지우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딱 보면서 여러분이 느껴요? 이렇게 짝짝 보는 거죠. 1번이 있는 거 1씩 쭉 보는 거죠. 짝짝 보면 짠 4번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내가 수혜일치 파트를 했는데요. 저기 수혜일치 근데 이게 학생들하고 만나보면 수혜일치를 얕보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웃긴 놈들이야. 수혜일치 수혜일치는요. 관계사 준동사 수혜일치 도치 이 네 가지가 메인이에요. 거의 최근 어법을 보면요. 수혜일치 만만히 볼 사실 수혜일치는 이해는 상당히 이해의 도는 상당히 얕죠. 어렵진 않아요. 수혜일치는 그냥 살짝만 공부해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수혜일치는 자잘하게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수혜일치 뭐 이런 거예요. 주어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 동사 이렇게 있으면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이 단수든 복수든 그거는 동사한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얘가 단수면 얘가 단수고 얘가 복수면 얘가 복수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수혜일치 문제를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요. 시작 The attempt 이게 주어예요. 그리고 To understand it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그게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코어징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냐면 동사 자리가 돼줘야 돼요. 근데 지금 동사로 ing가 동사가 돼야 돼요. 짠 동사 아니란 말이에요. 동사 형태로 시제에 맞춰서 코어지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저 자리는 지금 수혜일치 문제에다가요. 중동사와 동사 문제로 나온 거예요. 중동사와 동사의 융합 문제 지금 저 자리가 동사의 형태여야 되는데 동사를 안 썼단 말이야.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상하네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이상해? 그럼 어떻게 고쳐야 맞을까? 완벽하게 완벽하게 고치는 것까지 하세요. 고치는 것까지. 평상시 거기까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습을 하고 선생님들 수업을 들으면서 이 두 개의 융합 문제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업법 시리즈를 업법 킹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법 킹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반드시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예습해서 문제에다 코멘트를 반드시 달아요. 코멘트 안 달고 필상 정답 3번인데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된다. 알았어요? 그럼 안 돼. 그리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봅시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2015년도 대수능 28번입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이게 TCC고 수업도 아닌데요. 이걸 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 업법을 어떻게 분절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냐. 그걸 좀 짠. 정답이 3번입니다. 느껴져요? 이게 지금 수의 일치 문제라는 게 딱 느껴져요. 딱. 맨 앞에 주어 그 다음에 주어를 수식해주는 말 동사 이렇게 나와야 돼요. 봐봐요. 이게 주어예요. 일반적으로 부족하다. 이게 주어입니다. 뭐가 부족하냐면요. 저걸 꾸며주는 말이요. 시작. Of knowledge and insufficient care. 두 번째 being taken. 세 번째 when finished pen were initially constructed. 이게 다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 1번 2번 3번이고 이 자리가 동사 자리에요. 근데 동사 자리인데 동사를 써놨어요. 동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미닝을 갖다가 멘트 저렇게 바꾸라는 얘기죠. 그게 이런 말 혹시 아세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솔직히 저는 밖에 돌아다니면서 음식점하고 이런 것만 눈에 보여요. 솔직히. 네이버 뉴스를 보면요. 야구기사 제일 먼저 봐요. 저는 솔직히. 솔직히 뭐 제가 뭐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강사 영화 야구 두산베어스 뭐 이런 것만 봐요. 이런 것만 눈에 보여. 난 그런 게 하니까. 뭐 패션허브라는 선생님이 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패션허블 선생님은 뭐 옷도 보고 트렌드도 보고 뭐 이런 거 딱 할 텐데 나 그게 관심이 없어. 그 얘기 왜 하냐면요. 수혜일치 문제와 동사 준동사의 문제에 대한 책을 아주 많이 봐야 여기에 관심이 있고 정말 많이 봐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게 주어 꾸며주는 말 그러니까 동사네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지. 독해 문제로 문법을 접근하지 마세요. 이거 독해 잘한다고 해서 이 구조가 보이진 않아요.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내 눈에 저게 보일 때까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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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일치 문제 졸라 많이 해야 그제서야 보이는 거라고요. 이게 해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수혜일치 문제 넘어져도 일어서고 넘어지도 일어서는 것처럼 수혜일치 문제 엄청 많이 풀어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감으로 풀려고 하는 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맞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한 문제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한 문제 더 있나 자 한 번 더 볼까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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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딱 보는 순간에요. 자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이게 해석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해석을 안 하는 학생 안 하는 이유가요. 그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봐야 많이 본 사람들 눈엔 그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보고 싶으면 보인다는 거죠. 짠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보이세요?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공부 수혜일치 동사 중동사 융합문제를 한 천문제 이천문제 이렇게 풀잖아요. 너무 많았다. 50문제 정도만 풀어도 컨버스천이 주어예요. 꾸며진 음마를 뺐어요. 어버 악세진 전면구니까 빼고요. 관계사자 뺍니다. 그럼 2번 자리가 무슨 자리가 돼야 돼요? 동사 자리 어때요? 지금 똑같은 문제 보다 보면 이제 보여요? 샌딩이 샌 저렇게 지금 3문제가 연속이었어요. 동사 자리에 준동사 여러분 준동사가 혹시 헷갈리면 안됩니다. 준동사 중에서 윌 쉘 이런 거 준동사 아니에요. 이런 건 조동사고요. 조 준동사는요. 투부정사 pp in 이런 게 조동사입니다. 지금 동사 자리에 조동사 이런 게 준동사라고요. 준동사 지금 동사 자리에 준동사 틀 때 아주 많이 봐야죠. 끝났네요. 제가 준비한 것 맨 앞으로 좀 가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수능업법 문제 본 순간 킹콩 머릿속은 이런 과정이군요. 뭐 저는 동물이고 여러분은 인간이래서 여러분은 감으로 풀고 동물은 뭐 훈련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형화된 문제풀이법을 지속적으로 계속 자신의 머릿속에 계속 노출시키다 보면요. 그 문제가 그거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거 보일 때까지 그게 업법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업법은 한 문제 나오고 책을 사면 업법 책은 이렇게 언제 불가능합니다. 특히 또 이 영상을 본 학생들이 이 영상 분명 7월달 이후에 볼 거거든요. 7월달 이후에 여러분이 그 영상을 봤을 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까 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선생님의 강의를 듣더라도 예습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습할 때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출제 근거가 뭐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바꿔야지 이 업법이 잘못된 업법이 옳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예습을 하시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의 범위에 대해서는요. 프로 강사들 그러니까 인강을 하시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같은 프로 강사님들이 범위는 조절해 주실 거예요. 뭐 쓸데없이 이거 분명히 공부해봐야 안 나올 건데 이런 거 알면서 애들 강의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나라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범위 문제는요. 선생님들한테 그냥 맡기시고요. 업법은 독학하지 마세요. 강의를 꼭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선생님 교재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그 그 교재 안에는요. 나온다고 판단되는 건 다 있을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그걸 예습을 수능 업법 문제를 본 순간 이제 킹콩 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강사는 머릿속에는 이런 과정이 흐릅니다. 킹콩은 업법킹으로 해서 업법을 여러분하고 좀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강좌에서 만납시다. 안녕.